우리 다 따라와. 소쭈는 그거 먹으려고 하는 거야? 초쭈 우리 집까지 따라올까? 엄마 고양이는 어디? 엄마 고양이는 바빠, 쟤는. 바쁘다고? 응. 아니야, 신랑이. 신랑이 있어가지고. 애니가 만나 먹고 있겠어. 어디까지 따라올 거야? 초쭈? 초쭈 잘 다니네. 초쭈 아픈 거 같지도 않아. 응? 이리와, 초쭈야. 차. 차 무서워서 여기까지 안 오는 거야. 오, 오네. 근데 차 길이 위험한데. 근데 어쩜 위험한데. 이리와. 초쭈야. 이리와. 너 나와 빨리. 초쭈 계속 따라오는 거야. 초쭈 이제 가라 그래야 돼 집에. 우리 아파트까지 따라온단 말이야. 초쭈 집에 가 안돼. 초쭈 집에 가 얼른. 집에 가. 저기로 가 이제. 초쭈 가. 따라오면 안돼. 얼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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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